추가를 이렇게 네, 뚫지. 칼을 뚜껄과 가루 뚜껄, 천천히 빻데리 하나가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두 번 누르면, 그렇죠. 빻데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누르면, 한 번 이따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용으로 하면 두 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넣고 자, 그러면, 얘를 아까 어제 켜고 아, 다운로드에 이거 붙여 보세요. 얘를 꽂고, 그 다음에 얘를 꽂고, 두 번 누르면, 여기 와이파이 쓸 거예요. 두 번 누르세요? 네.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얘도 두 번 누르죠. 얘도, 얘도 두 번. 얘도 두 번 누르세요. 두 번 누르세요. 두 번? 한 번, 한 번 짧게 한 번, 길게. 길게. 놔두면, 그렇죠 돌죠. 오, 봤지? 오와. 그럼 카메라 여러분 혼자 딱, 그 뭐래 아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카메라 도는 거 보셨죠? 와, 신기하죠? 카메라가 싹 돌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접사에서 가깝게. 여기 사이, 너 또 차려 자세인데? 그러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자, 전원은 뭐라도 있나요? 수대라고 있죠? 전원 키고, 그 다음에 올리라는 얘기도 있고. 자, 됐나요? 그러면, 일단은 펠라가, 펠라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조용히 움직여주세요. 아, 움직여서 시동걸대, 아까 안쪽으로, 서로, 45도로,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거. 그 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한번 보겠어요? 그 시동걸대 방향이 있었어요. 자, 45도, 45도. 시동걸대 방향. 버튼 누르고, 버튼 누르고, 버튼 누르고, 이게 다 켜져있네요. 다 돼있고, 버튼 누르고, 먼저 눌렀고, 그 다음에 누르고, 아, 순서가, 얘가, 얘가, 얘부터 먼저 순서에요? 자료부터 아니면? 여기 보세요. 제가 먼저 찾았었나요? 그쵸? 아까 소리기부터 먼저 했죠? 순서가. 네. 먼저 얘를 키고, 먼저 얘를 키고, 먼저 얘를 키고. 먼저 얘를 키는 거 맞아요? 네. 번째부터? 아, 누르기가 아니었네요. 반대로 해볼게요. 다시 한번 더. 끄려는 거는 어디 끄죠? 길게? 길게 누르면은? 두 번 길게. 두 번, 두 번, 한 번 눌렀고. 껐어요. 꺼졌고, 그 다음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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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길게 한 번. 짧게. 짧게 한 번. 짧게 할 길게. 잠깐만. 한번. 그 다음에, 더 길게 누르시고, 딱 놨습니다. 오케이. 작동은. 오케이. 작동 했고요. 카메라 움직이는 거 보이고요. 얘는 두 시간 잡고. 그럼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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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길고. 길게. 길게. 길고. 그러면은. 지금. 뭐 떴어요? 떴어요? 그 길을. 떴어어요? 모든 게 서로 연결된 다음에. 연결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음. 아이디. 아까 만들어졌잖아요. 아이디. 이름. 이름을 정하네. 아. 모드 원 할 거예요? 투 할 거예요? 모드 원 할 거예요? 모드 투. 모드 투. 모드 투는. 모드 투는. 오른쪽. 왼쪽. 융쪽. 올라가는 거. 왼쪽. 왼쪽. 다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카메라로. 카메라 세팅. 돼있고요. 돼 있고요. 다음 넘어가고. 어. 이거 뭐죠? 초이스덜 미디오법인데 매트릭이 저긴데? 매트릭? 매터 매터로 표시할 거냐 인치 인치로 그럼 다음 단계 비기나니를 얘기할 비기나니를 얘기할 다음 단계 넘어가죠 아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아이디만 생성하던데 됐고 된 거 아닌가요? 스타트 위에 거 스킵 위에 거 누라고 스타트 됐어요 카메라 보이겠죠? 오케이 카메라 보인다 카메라가 보이시죠 그러네 뭐 하라는 거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위치가 나오네 GPS GPS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눌러야 되죠 스타트 아 양쪽으로 모아보세요 그쵸 띠르리 소리가 안나나 로우 배터리 로우 배터리에서 안되나 그때 올려보세요 아직 안되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배터리 없으니까 빨간색이네 그렇죠 빨간색이죠 그쵸 그러니까 안 먹나 보다 이게 배터리 있어야지 모든 게 완벽해야지 얘가 뜬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러면은 좀 공부했다가 2부 스테이지를 기록을 남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배터리가 로우 배터리니까 아는 중인 걸로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일단 좀 아쉽지만 지금 10분 넘게 했거든요 시범 정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기절적인 것도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비 풀어서 날리기 전 단계 슬취는 켜고 보이는 단계까지는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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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lates Nebraska ап